여러분들 학평 들어가시죠? 여러분 시험범위 학평 잘 오셨어요. 저와 함께 가는 길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가는 길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학평 들어가시는 분들 저한테 탑승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부터 백까지 다 책임져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점수는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학평 분석 강좌를 꼭 들어야 되는 이유에도 설명을 해볼게요. 학평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학평 분석 강좌를 굳이 제 걸 왜 들어야 되냐? 제가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충분히 한번 들어보시고 납득이 되시면 들으세요. 근데 제 얘기를 들었는데 납득이 안 된다? 그럼 하는 수 없지. 그래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후회는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9월 또 다가오잖아. 9월이 다가오면 또 학평 본단 말이야? 학평 보면은 요게 더 곧상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근데 물론 뭐 작년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월별로 좀 다른 학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 학평지원의 특징 한번 보자고. 일단 교과서에 비해서 난이도는 어떠니? 높지? 어려워. 단어도 어렵고 문장도 조금 이제 호흡이 긴 문장들도 많고 구문적으로 까다롭기도 하고 문법적으로 좀 까다롭기도 해요. 맞죠? 맞죠? 인정? 인정해야 해. 인정하시죠? 자 오케이. 자 근데 지문 내용이 추상적인 경우가 또 빈번하죠.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경우도 요즘 좀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교과서 문장 정도는 웬만하면 딱 이 문장 읽으면 뭔 말을 하는지 다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 문장 자체 우리만 해석을 봤을 때 어? 우리만 해석을 봤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런 문장은 별로 없어. 교과서는 그렇잖아. 근데 학평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갈 수능은 어떻습니까? 질문 내용이 추상적인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이 문장을 내가 제대로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해설지를 따박따박 보고 내가 읽었다고 하더라도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죠. 맞잖아요. 그것 내가 해결해줘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다름 아닌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할 만한 그런 게 있잖아. 그치? 그거를 사실 뭐 제가 학식이 높은 전문가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대신에 뭘 모를지는 제가 기가 막히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검색을 해오고 다 연구를 다 해와.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와요. 얘들아 이거 잘 이해 안 가냐? 일단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설명을 막 해. 배경실 막 풀어.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면 여기 내가 구글링한 이 소스가 있거든? 여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봐. 아니면 내가 어디 영상 같은 거 내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 영상 한번 봐봐. 그럼 이 질문 확실하게 이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코칭을 해드려요. 오케이? 네, 그 다음. 어퍼 포인트, 서술형 포인트 가늠이 쉽지가 않다. 그죠? 사실 이건 뭐 교과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하다못해 교과서는 그 교과서마다 단원별로 문법이 있잖아. 그래서 이번 3단원에는 사격동사랑 현재 완료가 줍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무슨 과거 완료랑 무슨 미래에 무슨 진행형이 줍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학평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없잖아. 그래서 모든 수록된 문장들이 다 어퍼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걸핏하면 서술형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늠한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어휘가 어렵고 때때로 변형도 생김. 맞습니다. 어휘도 이제 기본적으로 학평 어휘가 쉽지는 않지. 수능 어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 여러분들 시험에는 학평에서 배웠던 그 어휘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변형 같은 게 또 생겨가지고 뭐 동의어로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반대말, 틀린 말, 반의어로 변형이 되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반의어로 바꾼 다음에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가지고 오히려 막 옳게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형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런 거 제가 신경 써드리겠다고요.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1등급을 완성한 학평 변형 처방전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거 들으시면 되고 어... 그 제 강좌 보면은 1등급을 완성하는 학평 변형 처방전이라는 게 있고 그 학평 10점 올려주는 그런 강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요거야 요거. 1등급을 완성하는 학평 변형 처방전을 여러분들 학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연도랑 월에 맞게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이거 학평 이거 하루 이틀 합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루 이틀 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저의 장점은 어... 뭐랄까? 약간 어떤 심리 같은 거. 아,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라 할까? 뭘 모를까? 여기 한글 해석 중에 뭘 좀 어려워할까? 이런 걸 제가 연구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자부할 정도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들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내가 이거 질문하려고 한 걸 선생님께서 다 해주시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읽는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 어? 내가 이런 걸 좀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런 걸 긁어주시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와 함께라면요? 저와 함께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함께 가는 길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가장 큰 장점 아니겠어요? 제가 하는 모든 학평 변형 강좌는요. 다 무료 제공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좌, 지문, 우, 해석 이 파일부터 그 업법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문제화시킨 그러한 특수 문제들이랑 서술형 포인트 찝어낸 그런 문제들이랑까지 해가지고 다 세트로 일괄 무료 제공입니다. 무료 제공이에요. 그냥 누구나 교재 구매 없이 수강을 가능하시면서 누구나 그냥 부담 없이 다운받으셔도 바로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학평 강좌는요.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100% 해석 다 해드리죠. 뭐 다른 강좌는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뭐 하나 허투루 지나가는 거 없어요. 100% 다 해석해드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100%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이건 제 목표예요. 아니, 나만 해석 잘하는 거 보여주면 뭐해? 정작 시험은 누가 봐요? 제가 봐요?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시험을 직접 보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해석처럼 똑같이 잘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이건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자세히 아시겠지만 뭐 이런 뭐 길고 좀 복잡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 그럼 저는 보통 두 번씩 해석을 해드려요. 한 번은 이제 엄청 끊어서 해석을 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조금 이어서 한 번에 좀 예쁘게 해석을 해드리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제가 해석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연습을 좀 많이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집중만 잘해서 먼저 들어주시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제 강의를 먼저 들어주시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한 슬라이드 막 지문 꽉 차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 이때 여러분들은 잠깐만 멈춤 버튼 눌러주셔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해석이 떠듬떠듬 잘 되는지를 한 번 스스로 한 번 소리내서 한 번 해석을 해보세요. 오케이? 바로 복습을 해보라는 얘기야. 제 강의 자체에 이미 수많은 복습이 있지만 제가 수많은 복습을 준비해서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신의 의지로다가 복습을 한 번 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복습을 제가 한 슬라이드 한 슬라이드 넘어갈 때마다 하시라는 겁니다. 하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돼요. 그리고 나중에 복습 시간, 나중에 다시 공부할 시간이 폭발적으로 줄어들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지 뭐.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좀 자세하게 설명한단 말인데 이게 지금 그냥 예시이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못해요. 이거 캐스트인데 맞죠? 그래서 뭐 더욱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훈훈하시니까 수식이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습관적으로 Mindful of their current experiences. 여러분 이 Mindful도 이거 설명을 잘해야 돼. 이게 이제 유념하는 또는 마음을 챙기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봐봐봐. 자 그들의 현재 경험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마음을 챙길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Be likely to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고 Be likely to 동사원형이 나오죠? 그러면서 막 내신에서는 얘들아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할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Be likely to 동사원형도 외워놔야 되고 Be inclined to 동사원도 외워놔야 되고 Be apt to 동사원도 외워놔야 되고 Be front to 동사원형이나 명사도 외워놔야 되고 Tend to 동사원도 외워야 되고 이러면서 제가 막 동의를 막 가르쳐드려요. 그러면서 막 제가 토해내듯이 가르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막 따라해보기도 합니다. 얘들아 따라해봐. Be likely to 동사원형. 그럼 여러분 따라하겠죠? Be likely to 동사원형. Be inclined to 동사원형. Be inclined to 동사원형. Be apt to 동사원형. Be apt to 동사원형. Be front to 동사원형이나 명사. 그러니까 Be front to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 때 설명했지만 투가 전시사가 될 때도 있고 투 부정사가 될 때도 있어요. 둘 다 돼요. 그러니까 동사원형이나 명사가 둘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Tend to 동사원형. 뭐 하나 더 하면 Be liable to 동사원형. 뭐 이런 식으로 그 학교에 이제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뭐 동의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유이어들 이런 거 정리를 해댄다 이거요. 오케이? 그러면서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일단. 그러면 다시. 자 그들의 현재 경험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마음을 챙길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더 경험을 하는 가능성이 높대요. 뭘요? 빈번한 그리고 강렬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또 투 부정사가 나왔고 그리고 또 End 뒤로 또 투 부정사가 나왔죠?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변결이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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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해석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을 챙길 줄 아는 사람들은 첫째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셋째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죠. 한번 그냥 마저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 캐스트니까. 자 빈번한 강렬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 자족하고 그리고 유능한 느낌을 느끼는 경향도 있으며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긍정적인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갖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와일은 접속사예요. 뒤에 완전 문장 나와요. 반면에 those who are not usually mindful 여기까지 묶이는 겁니다. 사람 다음 후 나왔어요. 그리고 도즈는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대개 마음을 챙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보고합니다. 뭘? 더 많은 질병과 어떤 신체적인 증상들을 경험합니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물론 내신일 때는 더 문법적인 걸 더 자세히 설명하죠. 뭐 주격관계대명사라느니 수식받는 명사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R을 잘 썼다느니 이게 2주로 바뀌면 틀린다느니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전 지금 내용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한 번에 또 깔끔하게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습이 잘 됐다면 지금 당장 내일 시험 볼 사람이라면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현재 경험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마음 챙길 줄 아는 사람들은 첫째 빈번하고 강렬한 긍정적인 경험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 자족하고 유능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셋째 긍정적인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개 마음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질병과 어떤 신체적인 증상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신에서 의미가 없죠. 왜? 시험 보는 시간 뭐 2시간, 3시간 줘요? 아니잖아요. 50분 짧게는 막 40분 주잖아요. 학교마다 다르더만. 40분 준 학교도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객관식 100%인 학교도 있고요. 주관식 50%인 학교도 있고요. 학교마다 다양합니다. 아무튼 지정된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바로 딱딱 들어와야 되겠죠. 맞나? 그리고 이게 마음 챙긴다는 말이 좀 어렵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마음 챙긴다는 말이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울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미 조사를 해왔어. 다 캡쳐도 해오고 어디 구글링도 해오고 무슨 영상도 보고 다 했단 말이야. 그걸 설명을 할 거야. 이 마인드풀니스 이게 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명상법 중에 하나인데 어디서 비롯됐고 이 마음 챙김이란 별게 아니라 뭐 이런 거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추상적인 부분이 전혀 안 추상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다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뭔지 알겠죠? 어. 그런 거다.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만의 영업 비밀 같은 거잖아요. 제 강의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죠? 네. 자. 아. 그리고 제가 요즘 사실 캐스 촬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아. 여러분들이 제가 캐스 울릴 때마다 맨날 항상 막 바로바로 막 이렇게 막 와주셔가지고 막 방문도 해주시고 막 저 기분 좋으라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좀 기분이 좋은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갑자기 감사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질문 내용 파괴되어 빠삭하게 만들. 이건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거 하면서 내용 파괴도 빠삭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듣고 나시면 웬만한 웬만한이 뭐야. 순서배열 문제 문장 삽입 문제 틀릴 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물론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인 복습을 통해 숙달은 하셔야 되는 문제지만은 제가 진짜 빠삭하게 다 잡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 파악을 묻는 문제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각 문장의 어법상 어떻게 틀리게 출제할지 경우의 수를 다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막 피플 후 나왔잖아. 이러면은 뭐 피플 아까 뭐였니? 자. 피플 후 할 그랬단 말이요? 얘들아 사람 다음에 후 나오면 이거 관계 4명 사는데 뒤에 동사가 나왔어. 주어가 빠진 불안전 따라서 있는 주격 관계 4명 사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유념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제 마인드풀하다의 주체는 피플 아니겠니? 그럼 얘가 수식 받는 명사야. 그럼 얘한테 맞춰서 R을 써줘야 되고 여러분 시험지에는 이지가 나올 건데 틀렸다고 하셔야 돼?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히 뭐 이건 이렇게 나온다. 뭐 have been used는 빈 빼고 have used로 나온다. 또는 have been using으로 나온다. 뭐 능동수동 문제. 아니면 여기서는 ly가 붙어서 시험에 나올 거다. 조심하셔야 된다. 다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죠? 경우의 수를 다 설명드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필기의 지혜는 다 문장마다 어느 특정 부분에 밑줄들이 있어가지고 뭐 얘는 이렇게 나오는데 안 된다. 얘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 문법적으로 틀린다. 이렇게 다 적혀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문장이 어떻게 어법상 틀리게 출제해질 경우의 수를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다. 이건 뭡니까? 제가 복습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이해시켜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저만 토한 듯한 수업이 아니라 제가 토한 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러분도 똑같이 토해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영작 서술형 대비 칼같이 해드린다. 자 요거는 이제 어 저의 또 전매특허 중에 하나인데 제가 또 핵심 문장들을 기가 막히게 뽑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제 맘대로 뽑는 게 아니라 좀 어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교과서가 뭐 5,6단원의 시험법에 들어가요. 근데 5,6단원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뭐 문법이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 무슨 뭐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야 그러면은 학평에서 지문에서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문장들이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영작형 서술형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연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때 강조구문이라든지 뭐 가주어 진주어 뭐 감옥적어 친목적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더비효과 이것도 완전 핫하죠.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그다음에 뭐 각종 도치구문이라든지 뭐 현재완료수동태 현재완료진행 이런 복합시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영작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제가 다 뽑아 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평 한 지문에 한 두 문장 정도씩 뽑아 드려요. 두 문장에서 많게는 세 문장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돼. 근데 이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는 게 아니라 수업시간에 이미 제 문법 설명을 듣고 외우시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무작정 암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도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본문이랑 똑같이 나오면 개땡큐인데 여러분들 말로 본문이랑 약간 다르게 변형을 추가해서 가미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전제조건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 풀 집중해서 들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했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실 때 기초가 저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초가 좀 너무 부족해가지고 부족하셔서 강의를 따라오시는데 분명히 고군분투를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초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의 판단을 해보면 알잖아. 아 내가 솔직히 공부 좀 안 했어. 아 학교가 너무 어려워. 그러신 분들은 제 강좌 중에서 제가 완강시켰거든요. 자 이의계정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이의계정 고등어법 뭐 개념부터 문풀까지 뭐 한방의 완성 이런 강좌가 있거든요. 이게 제 완벽한 시그니처 강좌가 될 거예요. 이거 고1 때부터 들으셔도 되는데 요거 한 강좌면은 문법이 고1,2,3 다 끝나요. 더 이상 어떤 문법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가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하고 싶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내내 내가 문법 강좌 하나는 제대로 들어가지고 문법은 완전히 마침표를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들으세요. 문법에 마침표가 찍혀. 이거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가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언제라도 들어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내신 강의랑 병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방학 때 이용해서 빠르게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내신 앞뒤로 빨리빨리 들으신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거를 다 총정리된 자료로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좌의 종강 부분에 이제 첨부를 시켰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 찍을 9월은 아직 안 했죠.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근데 지금까지 봤던 모든 시험은 이미 첨부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확인해서 다운받으셔서 마음대로 직전부각용으로 쓰시든가 복습용으로 쓰시든가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하셔서 최대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저와 함께 가는 길은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아 더 크게 쓸까요? 아 이거 작으니까 좀 그렇다. 네. 오직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믿고 따라와 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강의해서 만날게요. 들어와 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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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